좋은 노래 하나만 선곡해 주십시오 어떤 노래요? 짝짝꿍짝이요 짝짝꿍짝 이야 제대로 골랐어 자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준비합니다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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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래? 더블찬 이게 신곡이라서 노래방에 안 나왔을걸요? 이거 엄청 최근에 나온 노래라 있어 있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노래 작곡가가 또 누구들아 작곡가가 누구신지 아세요? 누구들어? 영탁이에요 영탁 프로듀서 영탁 이게 있어? 노래방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너무 좋아요 나도 노래 부르고 싶다 자 원조 짝꿍이 부릅니다 더블찬스 음악 주세요 그들이 왔다 원조 짝꿍 남승민 원조 짝꿍 원조 짝꿍 동호 우리가 진짜 짝꿍이다 좋아 짝짝꿍 짝꿍 짝꿍 눈핀만 봐도 꿍나면 짝이잖아 네가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편 편 하지 말자 짝짝꿍 짝 하루만 안 봐도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맛있는 걸 먹을 때면 생각이 나는 사람 온종일 온종일 같이 붙어 다녀도 지겹지 않은 사람 말 한마디 없을 때도 통하는 그런 사람 짝짝꿍 짝 우리 두 사람 주기 짝짝 맞잖아 이런 사람 평생에 한번 만날 수가 있을까 짝짝꿍 짝 눈빛만 봐도 끝나면 짝이잖아 니가 좋아 나도 좋아 편 하지 말자 짝짝꿍 짝 짝짝꿍 짝 짝짝꿍 짝 짝짝꿍 짝 짝짝꿍 짝 또 보고 싶은 사람 맛있는 걸 먹을 때면 생각이 나는 사람 온종일 같이 붙어 다녀도 시겹지 않은 사람 말 한마디 없을 때도 통하는 그런 사람 짝짝꿍 짝 우리 두 사람 주기 짝짝꿍 짝 맞잖아 이런 사람 평생에 한번 만날 수가 있을까 짝짝꿍 짝 짝꿍 짝 눈빛만 봐도 꿍하면 짝이잖아 니가 좋아 나도 좋아 편 하지 말자 그냥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네네. 아깝게 99점이 나왔어요. 아유 괜찮아요. 앞으로도 동원이랑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우 말도 이쁘게. 그러니까. 행복해요. 네 그래요 항상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네. 동원이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하고요. 우리는 짝짝공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